어찌됐건 김은경 위원장이 연일 설화에 휩싸였고 앞으로도 김 위원장 말에 힘이 실리기는 쉽지 않겠다. 이게 당내 민주당 당 내에서 대체적인 관측입니다. 그럼에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대로 간다. 어제 이렇게 힘을 줬었습니다.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또 원로 의원들 중에서도 사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.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?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. 혁신의는 그대로 갈 거다. 본인 사퇴도 일축했다. 오늘 오후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를 하면 대한노인의 찾아가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니까 사과를 하겠다 이런 뜻도 제가 전에 들었는데. 그런데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초선 의원들 만났을 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총선 출마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다. 이 부분도 여러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. 금감원 부원장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계속 치욕을 참으면서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 혁신위원장도 치욕을 참으면서 계속 끝까지 가실 건가요? 뭐 이분은 잘 참으시는 분이니까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왜 혁신을 하죠? 그리고 혁신을 하려면 그 혁신의 주체가 어떠면 혁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? 그렇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혁신을 이야기를 하면 혁신을 해야 되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당신이나 혁신해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. 뭐냐 하면 아니 혁신위원장이 저렇게 스스로가 여러 가지 논란을 불어익히는데 무슨 혁신을 하느냐 당신부터 혁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? 우리가 어떠한 정말 이 중요한 혁신이라고 할 때는 대의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하는 순수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평균적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이 하는 혁신에 대해서 과연 의원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이겠어요? 아무래도 이게 정기국회 전까지 활동하는 시한부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하루빨리 그만두는 게 좋고 아마 김문경 위원장도 모르겠습니다. 제 생각으로는 뭔가 본인이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받는 그런 조건을 아마 따져봤을 거예요. 그거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그냥 당을 위해서 잠시 왔다?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나 모든 건 다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. 혁신이 자체의 동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김문경 이른바 김문경 후폭풍 얘기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만 정리를 좀 해봤고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런 혁신위원회 문제 말고도 8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본인 사법 리스크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.